수원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분명 구조이면서도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 키 큰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가스폭탑 설치에 대형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도구 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브랜드하우스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